덕그로스는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덕그로스, 주록 같은 노래도 많죠? 가수가 정말 유명했는데요. 최근에는 못 봤어요. TV 매체에서 잘 보지 못했거든요. 매체에 노출을 잘 안 하신 이유, 어떤 거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TV에 나오지 못한 거는 아무래도 혁건이가 전신장애를 갖다 보니까 중증장애를 갖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방송사 입장에서도 덕그로스를 섭외하고 싶더라도 그러면 우리를 섭외함으로써 전체 무대에 경사로가 다 깔려야 되고 대단히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송곳이나 앨범도 내셨잖아요. 뮤직비도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팬들은 많이들 알 텐데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청강문화예술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유명하더라고요. 거기 졸업작품 중에 그 작품을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이거는 송곳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보고? 무슨 계기로 보시게 된 거예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좋아하니까 보다 보니까 청강대의 졸업작품 이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 작품이 좋아서 그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 직접? 이거는 뭐 우도가 좀 이런 분들이 그치 않은데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런 이런 사람인데 이 작품을 쓰고 싶은데 그 작가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해서 그냥 제가 직접 그걸 받아와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죠. 아, 그래요? 직접 하신 거예요? 없잖아. 이게 없잖아요.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요. 편집은 얼마 이렇게 쉬운 일이니까요. 계속 송곳의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곡가님이니까요. 이제 혁건이가 다친 후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건이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가면 지하철을 타러 가면 누군가는 먼저 타세요라고 엘리베이터를 양보를 해줘야 되고 또 사람이 막 많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먼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배려해줘야지 탈 수 있거든요. 먼저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내가 먼저 타겠어 하고 타면 그런 몸이 불편하신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순서가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갑질의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서 뾰족하게 묻는 거죠. 대체 너한테 난 뭐냐? 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노래죠. 송곳이라는 노래. 말씀하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모두들 알고 있는 돈크라이 당신을 위하여 이번의 간주곡도 수많은 명곡으로도 많으셨어요. 혹시 어떤 곳에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곡 만든 이야기들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세 노래는 다 제 20대 초반의 이야기죠. 그리고 돈크라이 같은 노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쓴 노래인데 고등학교 때 쓴 거예요? 어떻게 쓰신 거예요? 돈크라이는 이제 애들이랑 밴드 연습 끝나고 노래방을 가면 다 쉬지곤을 부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야, 부활도 있고 들국화도 있는데 왜 꼭 시지곤 시틀아트에서 시지곤을 불러야 되냐? 근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되게 초고음이 들어가는 노래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되게 높은 노래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놨던 노래가 2003년에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막차부 파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시지곤은 똑같잖아요. 파솔이면. 거의 그렇죠.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에는, 외국에는 시지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돈크라이가 있다.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내가 돈크라이 발표하면서 시지곤을 몰아내겠다 이러면서 발표했는데 진짜로 이제 노래방에서 사랑을 받아서 이것도 워낙 많이 불러갖고 음악대장도 불렀었잖아요. 거기다 또 리센스 글도 올리셨고 그때 너무 급적이었던 게 그 전주에 스틸아트가 진짜로 한국에 와서 동명가왕에서 시지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음악대장의 하현우 씨가 돈크라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내 의도를 알아줬구나. 시지곤을 대항할 노래를 만들겠다는 내 의도를 알아줬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더크로스 노래는 정말 부르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2021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혹시 본인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고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믿는데 혁건이한테 가이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녹음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작곡가 해야죠. 제가 해서 주죠. 제가 해서 줬고 그러니까 저도 부를 수는 있는데 다만 듣기에 흉하다. 뭐 이런 정도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대본이나 없는 건데요. 우리 또 김혁건 씨를 처음 만난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대학교 1학년 때 MBC 아카데미라는 음악학원이 있었어요. 거길 들어갔는데 저는 작곡과 그다음에 대중가수과인 김혁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둘이 마주칠 일이 없는데 수업이 끝나면 화장실 가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복도에서? 네.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둘 다 그 뭔가가 있어요. 기운이. 기운이. 저놈이 대중가수과 탑이구나. 이런 기운이 있는 거고 혁건이도 저를 보면서 저놈이 뭘 좀 하는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죠.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유학에 있지만 그때만 해도 찢어진 청바지에 가죽 잠바 혁건이도 여기 막 부츠가 카우보이 부츠가 박차를 꼭 달구다. 아 그래요? 짤랑짤랑 이렇게. 그러면 둘이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이제 우리 전문 영어로 째려본다. 째려본다. 이게 딱 눈이 마주치면 누가 먼저 눈을 내리면 짐다는 느낌에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뒤돌아가면 이렇게 마주치면 뒤돌아가면 그거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6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MBC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된 것도 계기가 웃긴 게 저희가 2기예요. MBC 아카데미 2기인데 2기 입학식 날 그날까지 우리가 환불이 가능해. 환불이? 입학식까지 해보고 당신들이 결정해라 이거예요. 입학식에 갔는데 1기 졸업생의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여자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아니 우린 그거였죠. 여기서 6개월 배우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등록해. 환불하지마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걔가 린인 거예요. 아 린? 그 사람은 퇴원할 때부터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죠. 아 린도 MBC 1기예요? 1기예요. 저희 선배죠. 그렇게 돼서 졸업 때가 됐는데 혁건이나 나나 이제 어떻게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딱 집에 와서 졸업하고 있는데 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혁건이 생각이. 걔랑 같이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직접 딱 생각나갖고 연락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가르치던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직접? 네. 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중 작곡가 누구다. 이시하다. 이렇게 했더니 한참 얘기를 듣더니 야 너 그 작곡가 매의 눈이지. 이러는 거예요. 매의 눈. 맨날 째려보니까 너 그 매의 눈이지. 그게 이제 우리 시작이었죠. 그렇게 해서 야 너랑 나랑 같이 뭘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만난 거는 이제 걔네 집에 가서 직접 집에 갔어요? 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작업실이 있다고. 아 작업실이 있다고. 요만한 방에다가 달걀판 막 해놓고 자기 혼자 그 노래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혁건 씨는 처음부터 노래 잘했어요? 네. 그 친구는 탁월했어요. 타고났어요? 고금도 타고났고? 네. 와 그랬군요. 근데 이제 탁월했지만 제가 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또 연습을 피나게 했던 게 있죠. 그 친구가 아침에 김밥 한 줄 들고 산을 뛰어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정상까지 쉬지 않고 뛰어올라가요. 그래서 그 위에서 4시간 연습하고 김밥 한 줄 먹고 내려오고 이거를 거의 매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폐활량이라든지 고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실력은 원래 있었지만 그게 더 연습이 붙여지면서 좀 쓸만한 소리가 된 거죠. 그렇게 또 하드투윈 시킨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 그러니까 또 주옥 같은 또 그룹도 더 그룹 수가 또 남았네요. 제가 엎여갔죠. 혁건이한테 엎여갔다고 봐야죠. 노래 워낙 잘했으니까 혁건이가 그렇군요. 명곡도 제조기이신데 혹시 같이 작업한 후배 가수 있으신가요? 어땠습니까? 같이 작업하고 싶은 후배 가수 요즘에는 이제 임영웅이나 김호중 이런 분들 노래를 들어보면 네. 그게 좀 화려하지 않은데 담담하면서 진정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트로트 쪽도 생각이 있으신 건지? 뭐 트로트이라고 한다면 트로트이겠지만 요즘에 뭐 그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뭐 이런 노래 들어보면 완전히 또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라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하면 재밌겠다. 근데 지금 이제 그분들한테 곡을 주려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한 바퀴 돌고 돌요. 나중에 좀 같이 작업할 수 있으면 재밌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 어떤 스타일의 노래가 또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뭐 작품 준비하는 게 더 크로스 온 피아노라고 더 크로스 곡을 클래시컬하게 편곡하는 앨범이 있고 그리고 락발라드는 계속해서 영원히 제가 가지고 가야 될 제 어떤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더 크로스 2집 보컬이었던 김경현 김경현 씨 김경현의 솔로 앨범이 곧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못 지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내가 뭐 콘서트에도 자꾸 가시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놈 또 형님 좀 와주세요. 그럼 가야지. 뭐 어떡해. 제가 측근이 몇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라 그러면 그래 하고 가는 오늘 사실은 여기 섭외하실 때도 저 혁권이랑 잘 알아요. 그 한마디가 어 갈게요. 이러고 그냥 왔잖아요. 감사하고요. 아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인맥관리를 되게 넓히지는 않더라도 좀 깊게 가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게 또 되게 정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잔정 되게 많고 사기도 잘 당하고 그래서 또 이게 또 협회 또 이사까지 되신 거니까요. 또 새롭게 또 협회가 둘러가는 것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크로스의 많은 팬들이 또 활동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팬들도 많이 또 뭐 기다리고 있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활동 계약도 부탁 좀 드릴게요. 아마 올해는 이제 저희가 싱글이 한 장이 나갈 거고 아 올해? 언제쯤 나오나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올해 아니면 올해 내일까지 밖에 없어요? 아 올해가 내년이요. 내년. 그렇구나. 해가 바뀌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호랑이 해 네. 범의 해의 앨범이 한 장 나올 거고요. 상반기 때 나오나요? 상반기를 목표로 일단 작업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제목이 꽃이란 노래여서 꽃이요? 네. 우리가 읽는 꽃 플라워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워인데 네. 그래서 이제 봄에 내고 싶었는데 선거 때문에 7, 8일 밀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 선거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제 저작권협회 선거하느라고 제가 한 두 달을 거기 매진해가지고요.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곧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 이 겨울에 땅이 얼어서 그 꽃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고 그 추위를 기다리니까 견뎌내니까 다시 봄에 꽃으로 피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혁건이가 다치고 나서 어떤 그 인생을 보면서 느낀 제 소회를 적은 가사죠. 그 지켜보면서 되게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끝났다라고는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보면서 아 다시는 얘랑 음악을 못하겠구나 라고 했지만 말로는 내가 혁건이한테 다시 해 노래하자라는 그 어떻게 보면 내 말은 정말로 속이 비어있는 썩은 동화줄 같은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혁건이한테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그걸 잡고 다시 재활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꽃이 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꽃이 피었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기다리는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지는 없지만 제가 또 영상편지 또 시간이 있어요. 제가 뭐 보시게 되면 아 이거 오글 벌써 오글되는데? 제가 감히 좀 부탁드리면 드릴 건데 팬들이 또 더크로스 팬들도 남자 팬들도 많고 여성 팬들도 많은데 팬 여러분들께 그래도 또 우리 캡틴이지 않겠습니까? 캡틴 이시환님 앞에 보시면서요.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음악 듣고 제가 영상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크로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크로스의 캡틴 이시환입니다. 사실은 캡틴이라기보다는 혁건이 친구 이시환인데 더 많이 찾아뵙고 싶고 더 좋은 작품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참 여의치가 않네요. 저희 사정이라는 게 어쨌거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 더 발전된 모습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영원히 남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지구께 대부분이 없는 것도 했는데 또 이렇게 센스 있는 거 보시기에는 역시 베타장애다. 약간 영혼이 없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야 합니다. 역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우리 이사로 선정된 우리 캡틴 이시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뭐 즐거웠고요. 사실은 어떤 방송인지 잘 모르고 나왔는데 단지 혁건이의 지인이다 라는 것만 제가 알고 나왔는데 나오길 잘했네요. 참 즐거웠고 특히 더크로스 얘기는 어디서 할 기회가 많은데 또 우리 민서님도 우리 저작권협회 회원님이시다 보니까 저작권협회 얘기도 할 수 있고 저작권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협회에 관련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뵙고 싶었었고 협회에 관한 얘기를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좀 만들어주시죠. 어떻게 만들까요? 계획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고 사실 결국은 10년 뒤에 우리의 먹거리는 그냥 지적재산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 산다는 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 나라일수록 지적재산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음악 저작권이잖아요. 그 음악 저작권이 결국 나중에는 잘 키우면 우리들의 전체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협회 관계자분들께 아마 또 이사도 선출됐는데 협회 회원들께 회원들께 한번 한마디 좀 해주시죠. 회원 여러분 이번에 저한테 믿음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믿음을 조금 더 저작권 징수 개선과 또 저작권료 증대를 위해서 복지 증대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4년간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겠다.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또 발매된 꽃 앨범 많은 또 기다리실 텐데 많은 사람 이렇게 이어주는 센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작곡가 겸 우리 또 가수 더크로스의 캡틴 이시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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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